크리스천 김민재 선수 이탈리아 나폴리엔 이정료 261억원 챔스 진출팀 연봉 33억원 김민재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루토교의 신자입니다 1996년 11월 15일생으로 25세이며 고향은 경상남도 통영시이죠 키 190cm 체중 88kg A형이며 연세대학교 스포츠 레저학을 중퇴했습니다 김민재 이정료 261억원의 나폴리엔 안정환 이승우에 이어 이탈리진출 현지매체 3년간 연봉 33억원 챔스 진출팀 손흥민 대결 가능 이탈리아 언론 풋볼 이탈리아는 20일 김민재의 에이전트가 나폴리 이적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재 현 소속팀 페네르바체의 조르제 제주스 감독도 지난 20일 디나모 키우와의 2022-2023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을 앞두고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민재의 이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축구 전문 매체 칼초 메르카토 스카이스포츠의 잔루카 디 마르치오 기자도 김민재가 나폴리와 3년 계약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죠 프랑스 렌 대신 나폴리로 행선 급선에 다수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적료는 2000만 유로 연봉은 250만 유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풋볼 이탈리아는 2024년 6월 이후 유유한 바이아웃은 4500만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덧붙였으며 조만간 나폴리와의 메디컬 테스트만 통과하면 김민재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민재는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 과안에서 트리기의 명문 펜레르 바치로 이적하며 첫 번째 유럽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재는 이적하자마자 팀의 주전 수비수 자리를 꽤 차며 40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퍼포먼스는 기대 이상이었다 2021-22 시즌 트리기의 스페러리가 베스트 11에도 선정되는 등 눈부신 활력을 선보이며 유럽 빅리그 스카우터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됐죠 이에 김민재는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핫한 매물로 평가받았습니다 당초 김민재 행선진은 프랑스 리그 1 스타드레인이 유력했죠 하지만 나폴리가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렌과 나폴리 모두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인 1950만 유로를 지급하고 영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김민재의 선택은 렌이 아닌 나폴리였습니다 나폴리는 세리 A에서 리그 2위 우승을 차지한 명문 크롭입니다 전설적인 스타 디에고 마라도나가 활력한 팀으로 더욱 알려져 있습니다 마라도나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 7년 동안 나폴리에서 많은 우승컵을 팀에 안겨주며 구단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김민재의 나폴리에서 주전 가능성 높은 이유 김민재가 나폴리로 이적할 경우 한국 선수로는 안정환과 이승우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세리 A 무대에서 뛰는 선수가 됩니다 나폴리는 지난 시즌 세리 A 3위를 차지하며 이번 2022-23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출전합니다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 소속으로 유르파 리그에서만 선을 보인 김민재 선수로선 상해 첫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주전 경쟁에서도 총신호입니다 세리 A에서 최정상급 수비수로 평가받던 칼리두 쿨리발리가 최근 7시로 이적했죠 나폴리로선 쿨리발리를 대체할 대형 수비수가 필요했습니다 나폴리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또 김민재의 연봉 250만 유로는 현재 나폴리 팀 내에서도 고액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선수를 벤치해둘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김민재가 올 시즌부터 나폴리에서 활력한다면 아미르 라우마니 혹은 주황 지지스와 센터박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비수가 유럽 빅리그에서 활력한 것은 매우 드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쿠스 브루크에서 뛴 홍중호가 유일하죠 그만큼 아시아 수비수에게 이러한 관심이 몰리는 것은 예리적인 일입니다 김민재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역대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을 잠재성을 지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뛰어난 신체조건 수비력 태클 제공권에 더해 빠른 스피드와 빌드업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비록 아시아 선수지만 지난 시즌 유럽 무대인 트리게에서 충분히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1996년생의 젊은 나이도 김민재의 가치를 높이는 이유이죠 각계 각층의 김민재에 대한 칭찬들 로저 스미트 독일 나와 김민재는 베이징 고한 시절 인연이 있었는데 그는 유럽에서도 충분히 토할 만한 선수이다 기회가 된다면 그를 선수와 감독관계로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파울루 벤투 한국감독 하루빨리 유럽으로 진출해서 실력을 인정받고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언제나 바란다 최강희 감독 이 선수는 유럽행을 해야 한다 정말 국내에서 나오기 힘든 유형의 대형 수비수다 대부분 키가 크면 스피드가 떨어진다든지 힘이 좋으면 발자관이 떨어지는데 김민재는 이를 다 갖췄다 상대의 패스루트를 차단하는 것도 잘하고 빌드업에도 능력이 있다 내가 중국 리그에서 감독직을 수행해서 말이지만 김민재가 있어서 베이징 고한을 만나면 항상 껄끄럽다 헤나투 아우구스투 브라질 김민재는 천재다 공을 가지고 플레이할 줄 안다 만일 브라질 국적이었으면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을 만한 선수이지만 한국 국적이라 주목을 덜 받았을 뿐이다 앞으로 유럽에 진출해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슬루벤 빌리치 크로아티아 김민재는 중국 슈퍼리그 최고 수비수 중 한 명이다 최근 파티우 티링 감독과 통화했다 김민재는 갈라타 사라이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베이징도 그를 붙잡고 싶지만 김민재가 유럽행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메스트 외질 독일 몸싸움도 좋고 다 좋지만 수비 상황에서 항상 침착한 선수라는 게 특히 인상적이며 세리이오 라무스와 비슷한 스타일이다 내가 그에게 수루패스를 주기는 힘들겠지만 세트패스 상황에서 크로스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김민재는 전진패스를 좋아하는 선수기에 내 골을 어시스트해 줄 수도 있는 듯하다 방송인 이천수 김민재는 모든 것을 갖춘 센터백이다 중국에서 이적설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 내 현역 시절 첼시FC 이적설까지 나오던 모습이 생각나 슬펐다 그가 수준이 있는 터키리그와 유에파 클럽 대항전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한다 올리버 글라스노 오스트리아 김민재와 어털로 설로이를 뚫기가 쉽지 않았다 오늘 프랑크 프루트는 벽과 맞서 싸우는 듯했다 아마 다른 팀이 오늘 페네로 바치와 붙었더라도 감독은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김민재는 상대팀을 잡아먹는다 아무도 그를 지나칠 수 없다 페네로 바치가 그를 데려온 것은 2021년 최고의 영입이다 터키리그에 올해 두기엔 그의 기량이 너무 뛰어나다 리아트 카우베지 터키 내가 현역 시절로 돌아간다 해도 김민재는 만나고 싶지 않은 수비수다 가능하면 상대하고 싶지 않다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 살면서 이만한 선수를 본 적이 없을 만큼 굉장한 선수다 2021년 10월 A매치 1안전에서 김민재는 위대한 선수였다 그런 저돌적인 플레이는 상대 선수와의 1대1 상황에서 내가 무조건 이긴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장면들이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나폴리 감독 김민재는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 뛸 만한 수준이고 나폴리에서도 충분히 통할 선수다 그를 빠른 실내에 영입하겠다 홍명보 울산 현대감독 민재는 모든 것에 완성된 선수 같다 피지컬이 좋은데 빠르고 영위하다 덩치에 비해 기술이나 시야 패스 능력도 뛰어나다 센터백으로 갖춰야 할 모든 능력이 있는 부족함이 없는 선수다 현역 시절 나는 피지컬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상대의 움직임 패스의 길을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이 내 플레이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다르다 유럽의 큰 선수들과 경쟁이 되는 강한 피지컬인데 다른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보다 더 좋은 선수라고 본다 크리스천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입성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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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